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증인입니다 이증인입니다 x3 안녕하세요 이증인 오랜만에 몰카라 할건데요 바로 이 물과 압정을 이용해서 몰카라 할겁니다 물에다가 압정을 넣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잔인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케이스북 메시지로 압정을 여기다가 뚱뚱 뚫은 다음에 빼면은 물이 안샌대요 병뚜껑을 열기 전까지 근데 이제 구멍이 뚫린 상태로 물병을 딱 까면은 물이 여기서 줄줄 샌다고 합니다 물이 엄청 새고 있을 때 제가 옆에 가서 스프라이트 샤워 하실래요? 스프라이트 샤워 하실래요? 이러면서 스프라이트 들고 까부적댈겁니다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뚫어볼게요 하나 이렇게 빼면은 오 안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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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야 물이야 뭐 냉장고에서 꺼냈으니까 흘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이거를 냉장고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저는 이제 내일 올릴 영상에 대해서 미리 편집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 baby 어디있어 1 2 1 2 2 2 2 3 2 2 3 4 4 5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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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이트 샤워 하실래요? 스프레이트 샤워 하실래요? 개쫄티미 먹었잖아 개쫄티미 먹었고 스프레이트 샤워 하실래요? 스프레이트 샤워 하실래요? 미쳐버렸어 스프레이트 샤워 하실래요? 상진씨 제가 오줌 싸지 말라 했죠 오줌 봐 진짜 상진이 오줌 못 참아가지고 뭘 어떡해 스프레이트 샤워 하셔야죠 스프레이트 샤워 하실래요? 자 이렇게 인사 아 많네 너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제보 주신 물병 국가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그거 할까요? 소화하세요 병신세 썼떼요 썼떼요 우줌 썼떼요 스프레이트 샤워 하실래요? 스프레이트 샤워 하실래요? 스프레이트 샤워 하실래요 오늘은